동네에서 9년째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임채윤 씨. 5년 전 점포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후 매출액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저희는 마트에서 하는 것처럼 번들로 묶어서 판매하는 제품도 있고 편의점처럼 티머니 서비스 해주고 택배 서비스 해주고 공과금 수납도 저희가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장사가 쉽지는 않네요. 매월 재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백만 원. 임 씨는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고충을 토로합니다. 현재 대의점 측에서 받게 되면 소량 상품을 다량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고 안는 부담이 커요. 다종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슈퍼에서 다량보다는 다종을 원하거든요. 소규모 점포의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오는 3월 4일부터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운영합니다. 현재 소규모 점포의 유통 과정을 살펴보면 제품이 공장에서 점포까지 도달하는 데 평균 4, 5개의 중간 업체를 거칩니다. 단계마다 제품 가격은 오릅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받아 판매합니다. 동일한 제품이지만 소규모 점포와 대형마트의 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처럼 유통 과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공장에서 제품을 바로 받아 점포에 납품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점포의 가격 경쟁력은 10에서 15%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점포주는 누구나 중소유통물류센터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먼저 700여 개의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동북권과 서북권에 제2, 제3의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고요. 도합그룹 2,100개의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까지 점포 100여 곳을 선정해 오는 3월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TBS 공일임입니다.